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는 코의 길이가 짧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콧구멍이 훤히 보이는 들창코 관상이 되는 이유가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거리가 길면서 인중이 길고 윗니 보임이 없어지면서 콧구멍이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윗니 입술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는 버릇이 있거나 노화로 인한 중력의 영향이나 아니면 V라인 턱끝 축소 수술을 해서 인중이 오른쪽 그림의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코 바닥을 잡고 내려가 콧구멍이 정면에서 보이는 얼굴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골질과 육질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왼쪽에 인중이 짧으면서 윗니 보임이 있는 젊은 사람의 인중이 오른쪽 사진에서 빨간색 방향이나 노란색 방향으로 내려오게 되면 하늘색 방향 화살표 방향으로 콧날개가 딸려 내려오면서 콧구멍이 보이게 되는 원리가 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모양에 대한 치료 방법도 화살표 방향의 역순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즉 코가 짧다면 코끝을 파란 화살표 방향으로 살짝 내리고 콧구멍을 덜 보이게 하면서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콧날개에 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콧날개가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인중이 너무 길어져 보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왼쪽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손바닥으로 코끝과 콧구멍을 가리고 보게 되면 아주 예쁜 얼굴 비율이 되겠습니다만 콧날개가 쳐져 있으면서 콧구멍이 보이고 있는 얼굴입니다. 이를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초록색 화살표 방향으로 콧날개에 올리기를 하게 되면 콧날개가 붙어있던 코바닥이 빨간 선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주색 화살표의 인중 길이가 너무나 길어져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성형수술을 하게 되면 2차적으로 흔히 발생하게 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성형수술을 하나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필요한 수술이 생기고 그걸 또 교정을 하다보면 또 다른 비율이 또 틀려져서 또 다른 성형수술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성형수술을 계속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중이 길어진 경우에는 인중축소수술이 필요할텐데요. 긴 인중을 축소하는 인중축소술의 방법으로는 왼쪽과 같은 코밑절개 인중축소 그리고 입술 라인을 절개하는 입술 라인 절개 인중축소 또 외측 인중축소라고 하는 입꼬리 쪽에 절개를 하는 방법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는 겉으로 흉터가 보이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 박현성형외과에서는 흉터를 보이지 않게 하는 무용인중축소수술을 개발하여 수술하고 있습니다. 저희 박현성형외과에서 개발한 무용인중축소수술은 패키지 코 성형수술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술인데요. 이러한 흉터가 없는 무용인중축소수술을 적용한 사례에 대한 동영상은 앞으로 꾸준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